뭐하는거죠? 종국이 아니 이건 게임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럼요 오늘 날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쪽에선 누구? 하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국씨 앉으세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계가 나와 외부적인 자극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트레스로 닿아오는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봅시다 형 눈썹 꼭 필요하세요? 형 눈썹 꼭 필요하세요? 혹시 자르려고 하셨나요 형 참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형은 눈을 좀 크게 뜨셔야죠 눈을 좀 이렇게 떠달라고 저석이 형은 안 먹어도 얄밉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눈 잡고 옆으로 엄마 뱃건만 고무줄 있었네요 우리 좀 신사적으로 합시다 아니 예쁘게 보이려고 형 요즘 귀여운 캐릭터 좋아하잖아요 석투경을 해야 될까 저세경을 해야 될까 돌아가네요 지금 아유 귀엽다 우리 종국이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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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머리띠 드리지 다들 자기 너무 흥분하신 거 같아요 아니요 예능 자체를 흥분해서 하시면 안 되니까 얘 머리띠 예쁘다 야 이거 어떻게 떼려고 그래 경국이 형 진짜 스트레스인데 아유 이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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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톤으로는 잘 안 지우고 저요 안 지우죠 진짜 안 지우죠 지효씨 네 지효씨죠 지효씨는 아니 저기요 아니 도저히 야 야 야 야 아 이거 왜 잘 도저히 원하는 아이를 좋아하지 형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오빠 이거 한 개만 드세요 저 이런 거는 이걸 왜 먹어요 이걸 밤에 뭐 먹어 아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어 맛있어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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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 이렇게 오우 아이고 우리 귀여운 씹어요 오빠 아 윤석아 잘 씻어야지. 잘 씻어야지. 잘 씻어야지. 뽀글뽀글뽀글뽀글맛 좀 나면 라면이 키에 새삼살맛나 용기용기 살려줘요, 제발. 정국아, 다 됐나요? 그만! 수고했어요. 미안하다, 이거. 떨어지냐. 됐다, 됐다, 됐다. 정국 씨, 미안합니다. 네, 미안합니다. 저는 예능에서 이렇게 복수심을 옛날에 한국이라고 있었어. 알죠, 저도.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입니다. 물티슈. 빨리요, 저희 다 받아 죽는단 말이에요. 괜찮습니다.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괜찮네요. 눈까지 막... 아니, 저 화나실 거 아니에요? 스트레스 받으세요? 무슨 냄새. 물티슈 달라고요!